두 실수에 비해 대하여 약분하였더니 기약분수식이 이렇게 됐죠 그럼 분자 적어보면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 남은 거 보면 x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곱하기 뭐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분모도 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는 x 플러스 2 하고 곱하기 뭐로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의미에서는 우리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3이 x는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해를 이게 인수가 되니까 인수 그렇죠 그래서 이게다가 이걸 만약에 fx라 그러면은 f1을 대비했을 때 우리 남의 정리가 되었죠 1을 대비하게 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제로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a는 2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gx라 그러면은 g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2 플러스 b는 0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렇죠 a 마이너스 b를 그렸죠 a 마이너스 b 하면 2 플러스 8은 10이 됩니다 c c 감사합니다.